아 여기는 석구로 된 원, 저기 석구 원본이 많이 있어요. 원본이, 석구 원본들이 또 저 그 중에는 조각공원으로 나가 있는 작품도 있고 동물 조각 원본들이 이쪽 편으로 원본들이 많이 있죠. 여기는 농가 주택이라 빨리 지어서 이제 조각 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농가 마루, 마루장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작품 작품을 이렇게 젓가락으로 입을 수 있는 συν의하다로 안성중해봅니다.